네 다음분은 우리나라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거에요. 네 우리 이 코로나19가 김치 잘 먹고 노래 많이 하니까 코로나 잘 안 걸린답니다. 정말이에요. 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. 네 이것이 인생의 원칙입니다. 다음분은 대구에서 오셨는데요.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십니다. 수학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노래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가수가 되셨는데요. 네 정말 정말 모델경 모델은 아니네. 네 가수 이름은 솔리비인데요. 그대 내 맘 모르나봐 사랑이 뭐길래. 두 곡 박수 반갑습니다. 솔리비 인사 올리겠습니다. 어머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해가 잘 다 똑같아 버리나요. 이렇게도 해가 잘 다 똑같아 버리나요. 다 똑같아 버리나요. 한도는 흉키도 없이 무난히 기여도 없이 떠나가면 날이 없듯해 사랑이inas 올리지 못하거든요. 사랑이니 이런 아픈 줄 몰랐어 사랑이니 이런 아픈 줄 몰랐어 fürs 여러분 마산의 아름다운 부파들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? 어머님 건강하세요 사랑이 무엇인데 사랑이 무엇인데 이렇게 웃어 애기 한 잔 해 나랑 다 돌인가요 남발은 기사 없이 나의 기약도 없이 떠나져도 나는 어떡해 사랑이 이 너는 아픈 줄 몰랐어요 아픈 줄 몰랐어요 아픈 줄 몰랐어요 으악 음 아 2 이를 겪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